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 훌라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쭉 나오실지 몰라요 이 훌라업을 보시면요 이 훌라업이 클럽헤드가 다니는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훌라업을 보여드렸는데 클럽헤드가 이렇게 훌라업처럼 이런 식으로 다니게 되면은 볼이 가장 이상적으로 똑바로 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럽헤드 스피드도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택 앵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 어택 앵글이라는 것은 클럽헤드가 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볼이 맞겠죠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다가 맞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맞았는지 아니면 이게 올라가다가 맞았는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다가 맞는다는 것은 어택 앵글을 저희는 표현하기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면은 마이너스 45도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맞으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맞게 되면은 플러스 45도로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맞으면은 0도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는 이게 마이너스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찍어서 치셨다고 하면은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풀 때는 마이너스 각도로 볼을 맞춘 거고 드라이버를 조금 이렇게 초올리셨으면은 플러스 각도로 볼을 맞추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택 앵글입니다 그러면 훌라업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훌라업이 이 상태로 스윙이 되면은 볼이 똑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볼이 있는 부분입니다 볼이 있는 부분이 목표를 향해서 직각입니다 여기에 이 줄이 보이시죠 이 줄도 같이 잘 보이시죠 이 줄이 향하는 방향이 목표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똑바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스윙을 이렇게 클럽에 대고 움직인다면 볼은 왼쪽으로 갈 것이고 이게 이렇게 스윙을 한다면은 오른쪽으로 볼이 가겠죠 제가 아주 초보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스윙을 조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보여주나 하시겠지만 아주 초보분을 위해서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경우는 클럽 헤드가 자 보십시오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윙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스윙을 이렇게 잘 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방향을 타고 들어와서 볼을 맞고 이렇게 나갔다는 이야기고요 스윙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클럽 헤드가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스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쉽게 되시죠?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클럽 헤드를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스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스윙을 한 거죠 쉽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럼 흘러한 모양은 이해가 되셨고요 어택 앵글이라는 것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양은 볼이 똑바로 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는 볼이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옆에 이쪽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가 되면 볼이 똑바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볼이 여기 파란 부분 있죠? 여기에서 볼이 맞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볼이 맞았다고 하면은 클럽 헤드는요 클럽 헤드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볼이 맞게 되는 겁니다 볼이 여기에서 중간에서 딱 맞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똑바를 때 볼이 맞게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 볼이 맞게 된다면은 클럽 헤드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 동안에 볼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상 스윙을 했는데 미리 볼이 맞게 되면 클럽 헤드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동안에 볼이 맞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 보이시죠? 왼쪽 만약에 여기에서 볼이 맞게 된다면은 클럽 헤드는 들어오다가 맞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상적인 스윙을 한 거죠 이게 정상적인 스윙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볼이 미리 맞았다고 하면은 클럽 헤드가 나가는 동안에 맞는 효과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맞게 되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럽 헤드는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맞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훌라업을 보면은 정상 스윙인데 볼이 맞는 지점에 따라서 그게 어택 앵글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스윙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볼이 맞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볼이 똑바로 가려면요 스윙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이 목표를 향해서 일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내려쳐가지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임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스윙을 이렇게 해줘야지만 똑바로 나는 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만큼 초올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표를 향해서 일자가 나오게 돼야지만 클럽 헤드가 똑바로 빠지는 게 되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볼이 나오는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해를 한 번만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어택에 관해서 심도 있게 무엇이든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